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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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은 밤 별들의 속삭임 점점 턴명하게 날 부르고 간절히 손을 모은 작은 기도 따스히 응답하는 걸 두 눈엔 오직 늘 빛나는 너를 따라 빙글빙글 맨 돌고 있는 나를 알까 김철희 PD님 소개합니다. 김매키는 영원히 15세 영주의 성도 꾸밀 수가 있게 되었고 그룹보다도 좀 더 어려운 그 많은 분이 다 나오고 없는 실제에 배터리 오신 분 있으신가요? 구체적으로 이랑 얼마 안 이랑 얼마 섞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캐릭터를 일하든가 고려해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1번 가장 먼저 오신 분 1번 그럼 1주년 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김철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